태국이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진출을 위해 필요한 것은 단 하나의 골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마지막 휘슬이 울릴 때까지 태국은 그 결정적인 골을 넣지 못했습니다. 태국은 한국과 중국의 경기 결과에도 기대를 걸었지만 그들의 경기는 바라던 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손흥민과 한국팀의 책임을 돌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자신들의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 과정에서 승리를 거머쥐었기 때문입니다. 태국이 기대했던 대로 한국이 중국을 큰 점수차로 이기지 못한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운이 아니라 경기의 복잡한 전략과 각 팀의 순간순간의 선택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한국팀은 중국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고 그 결과 월드컵 예선 3차전에 성공적으로 안착하였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한편 태국은 싱가포르를 상대로 3대1로 승리를 거두었지만 승점과 골 득실, 다득점에서 중국과 동일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승자승 원칙에 의해 아쉽게도 조3위를 기록하며 3차 예선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태국의 팬들과 선수들은 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태국의 남삼 회장은 경기 후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중국을 큰 점수차로 이기지 못한 이유에 대해 분석을 제공했습니다. 그의 설명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으며 이 이슈에 대한 깊은 토론을 촉발시켰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스포츠 세계의 불확실성과 각 팀의 노력이 어떻게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법한 예였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경기는 단순한 축구 경기를 넘어 문화적 충돌의 장이 되었습니다. 유럽의 많은 매체들이 중국의 관중 문화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그날의 경기는 특히 더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영국의 유명 신문 데일리메일은 한국이 중국을 꺾고 톱시대에 안착했다고 보도하며 경기뿐만 아니라 관중 문화에서도 중국을 압도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경기 시작 전 국가가 연주될 때 중국 팬들의 행동은 많은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한국 국기가 소개될 때마다 중국 팬들은 야유와 욕설을 보내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한국의 선수들과 팬들은 침착함을 잃지 않았고 특히 손흥민 선수는 그야말로 경기장에서 빛났습니다. 그날 경기장의 분위기는 전기적이었습니다. 중국 팀은 명확한 전략을 가지고 경기에 임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간단했습니다. 한국의 득점을 어떻게든 막아내는 것. 중국 선수들은 거의 철벽 같은 수비 진영을 구축하며 한국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상치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손흥민의 눈부신 기술과 그의 끈질긴 의지였습니다. 경기가 진행되면서 손흥민은 점점 더 경기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발끝에서 시작된 매혹적인 드리블은 중국의 수비수들을 하나둘씩 제치며 그들을 완벽하게 농락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경기는 1대0으로 끝났지만 그 스코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손흥민과 그의 동료들이 보여준 끈기와 기술이었습니다. 그들은 중국의 수비 벽을 뚫고 중국의 관중들에게 조용히 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의 세리머니는 중국 홈 관중들을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고 그의 행동은 한국 팀의 사기를 크게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 팬들은 또한 중국의 관중들과는 달리 상대 팀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스포츠맨십을 발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후에는 몇 가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한국은 그날 경기에서 더 많은 득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차례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골로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예전에 비해 상암구장의 잔디 상태가 현저히 나빠진 것이 큰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서울 월드컵 구장은 한때 세계 최고 수준의 잔디를 자랑했으나 최근 다양한 행사로 인해 그 품질이 많이 저하되었습니다. 이는 해외 매체에서도 지적되었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심지어 한국 축구의 전설적인 캡틴이자 현재 FC 서울에서 활약하는 기성용 선수도 이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기성용 선수는 인터뷰에서 서울 월드컵 경기장은 우리나라 축구의 성지로 불리웠지만 지금의 잔디 상태는 매우 실망스럽다. 국가대표 팀뿐만 아니라 우리 클럽 경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해외 원정 경기에서 우리 팀의 성적이 좋은 것과 비교할 때 홈 경기에서의 이러한 잔디 상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축구협회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국가대표 팀이 사용하는 경기장의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며 협회에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단지 경기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선수들의 건강과 경기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임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태국 축구협회의 남삼 회장은 경기 후에 무거운 침묵을 깨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그는 태국이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진출을 위해 단 하나의 골이 필요했던 상황에서 한국과 중국의 경기 결과에 대한 실망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한국이 중국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며 모든 책임을 외부에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남삼 회장은 한국은 그들의 목표를 이루었고 우리는 그들의 승리에 감사해야 한다며 나머지는 우리 태국 팀의 몫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태국이 싱가포르를 상대로 승리는 했지만 예상보다 적은 세골만을 넣은 것이 결국 예선 탈락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회장은 슈팅 33번을 시도했지만 그 중 많은 골이 빗나갔다 이는 우리 선수들의 집중력과 결정력 부족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태국팀 자체의 문제이며 외부 요인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태국의 축구 팬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이 중국을 상대로 큰 점수 차로 이길 것이라는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실제 경기는 그 예상과 다르게 펼쳐졌고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중국의 경기 스타일은 전통적으로 매우 거칠고 때로는 비상식적인 플레이가 포함되곤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 팀은 주요 선수들의 부상을 매우 조심해야 했습니다. 한국 대표팀의 감독과 코칭 스태프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경기 전략을 신중하게 조율했습니다. 그들의 최우선 목표는 무엇보다 선수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경기에서의 승리도 중요하지만 월드컵 본선과 같은 더 큰 무대를 앞두고 핵심 선수들의 부상을 피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또한 한국축구협회의 내부적인 불안정성도 이러한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협회 내에 여러 문제들로 인해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가 불필요한 압박을 받고 있었고 이는 경기 운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선수들은 협회의 상황과 무관하게 오로지 자신의 실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했고 이는 그들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을 고려할 때 한국 대표팀이 중국을 상대로 큰 점수 차로 승리하지 못한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삼 회장은 한국팀에 대한 깊은 존중과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비록 태국이 월드컵 예선에서 중국에 밀려 탈락했지만 이번 대회를 통해 많은 것을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경기를 통해 얻은 경험은 태국 선수들에게 큰 자산이 되었고 국제 무대에서 경쟁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태국의 관중들도 이러한 경험을 통해 눈높이가 높아졌습니다. 그들은 태국이 월드컵에 진출하는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었고 이번 경기를 통해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남삼 회장은 우리는 이번 대회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앞으로 더 강한 팀을 만들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회장은 또한 태국 축구 팬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이루지 못한 꿈을 위해 기대해주신 모든 팬들에게 죄송하다. 하지만 우리의 탈락을 외부의 요인으로만 돌아보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팀을 강화함으로써 미래에는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태국 축구가 진정한 의미에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제시했습니다. 남삼 회장의 진심 어린 발언은 태국 전역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온라인상에서는 그의 발언을 두고 활발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실시간으로 해외 댓글이 쏟아지며 많은 이들이 태국 축구팀의 노력과 한국의 지원에 감사해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도움을 감사히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싱가포르와의 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면 우리는 월드컵 3차 예선으로 진출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의 골 결정력 부족이 문제였죠. 손흥민을 직접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의 뛰어난 플레이를 우리 땅에서 다시 보고 싶어요. 중국 팬들의 행동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매번 그들의 경기에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중국이 이번 월드컵에서 탈락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손흥민 선수가 보여준 행동은 그야말로 전설같은 순간으로 남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공을 다루는 기술뿐만 아니라 경기장에서의 품격과 스포츠맨십을 전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더욱이 그날의 잔디 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놀라운 기술로 여러 차례 위협적인 공격을 펼쳤습니다. 만약 조건이 더 좋았다면 그는 더 많은 득점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한국이 다가오는 월드컵 본선에서 얼마나 멋진 경기를 펼칠 수 있는지를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전세계의 축구 팬들과 전문가들은 한국팀의 미래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열정과 기대를 담아 저희 영상은 앞으로도 더 많은 분석과 흥미진진한 소식을 여러분께 전달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공유해주시고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플래시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